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4월달 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도 여러분 청취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아이언맨 1편부터 시작해서 엔드게임까지 여러분들 써주신 리뷰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날 제가 먼저 아이언맨 1편 보고 썼습니다. 제대로 감상한 적이 없다는 걸 며칠 전에 깨닫고 불이 나게 찾아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왜 영화 캡틴 마블을 그리 비판 혹은 비난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에게 질곡이 있고 드라마가 확연히 존재하네요. 영화 캡틴 마블은 쿨하고 시원한 맛이 있지만 이런 드라마가 약하죠. 아니 과거에 이미 그런 드라마를 완성한 채 등장한 거죠. 현재의 속박을 깨부수고 진실, 과거의 기억, 그것과 자신의 힘을 되찾는 스토리가 있지만 주인공이 스스로 인생의 노선을 바꾸거나 고독함에 처하는 맛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 영화에서는 그저 기억으로만 회상하거든요. 아이언맨에서는 자신이 만든 무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걸 목도한 스타크가 주인공이죠. 개가 천선해서 인류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역시나 그것도 다시 무기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 몇십 년 동안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기 회사를 버리고 사람, 자신도 포함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슈트를 만들었는데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도 포함되죠. 슈트를 만드는 이유가 흔히 생각하는 목숨 뿐만이 아니라 돈과 욕망에 충실해서 죽어가던 그 내면도 살리는 그 슈트가 다시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일 무기로 되돌아오는 이 아이러니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다시 죽이려고 되돌아온다. 결국에는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후 토니 스타크가 회의감과 두려움에 쉽사리 물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나오는 시비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있었더군요. 비서가 자신에게 준 아크 원자로 프로토타입에는 토니 스타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증거라고 적혀있는데 이후 비서가 자신을 떠나려 할 때 다시 이 문구를 언급하면서 설득하죠. 그러나 번역에는 자막에는 그저 개과천사를 할 게 정도 단순한 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다시 짚어주는 그런 대사였는데 번역을 이상하게 한 거죠. 아이언맨이 하나의 무기이면서도 영웅이 되고 영웅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최첨단 기술을 무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시리즈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녹음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토니 스타크가 추구하는 방향, 그 목표점에 이미 스파이더맨이 가히 있었다. 우리들의 친절한 영웅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엔드게임 엔딩 후에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1편에서 동굴에서 세부치를 망치로 칠 때 나온 음향이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어벤져스의 캡틴은 캡틴 아메리카이지만 마블 시리즈의 첫 시작이자 지향점은 아이언맨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진정한 시작 그리고 한 챕터의 끝을 아이언맨으로 둘 다 장식한 거죠. 제가 5월 5일날 또 첨언을 좀 했습니다. 계속 마음에 남았던 부분 1편 끝에 남주는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I am 아이언맨 이런 식으로 3편 끝에도 아직 내겐 내가 아이언맨이다라는 것만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그 캐릭터 특유의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캐릭터의 노선을 바꾼 개별 사적 동기면에서 볼 때 이런 그가 계속해서 타인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임을 세상과 자기 스스로에게 천명하는 거였죠. 제가 이 당시 2019년, 20년 이때는 이런 사적 동기, 윤리적 동기 이런 거 구별해서 막 분석을 자주 했었죠. 3편에서 그는 일종의 두려움 때문에 슈트를 대량 생산했다고 기억하는데 이걸 스스로 부수면서 영화 끝에 저 말을 하거든요. 아직 내겐 내가 아이언맨이다라는 것은 남아있다. 그 까닭은 1편과 비슷합니다. 남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무기인 슈트가 내 생명의 은인 또는 연인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악순환을 재차 경험하거든요.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살의를 이기는 방법은 외부의 무기가 아니라 내부의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만을 소중히 최우선으로 여기며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러한 강한 의지가 엔디게임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사실은. 아이언맨이 두려워합니다. 그 연기를 보시면 내가 영웅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웅임을 천명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지키는 영웅으로 살겠다는 의지에서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라는 대사가 나온 것이라 본다면 이 캐릭터의 드라마를 좀 더 강하게 느끼며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저는 선천적인 능량으로 영웅 짓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히어로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아이언맨도 돈 많고 천재로 나옵니다. 선천적인 뭔가를 이어받은 거죠.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과거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영웅을 선택한 점에서 뭔가 강한 여민감도 들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히어놈을 킥S가 약간 똘끼있는 이유로 영웅을 선택한 것이라면 아이언맨은 좀 더 진지한 존재론적 이유에서 영웅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이언맨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고 제가 아이언맨은 녹음한 적이 없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길게 써놓았던 것 같고 저는 몰랐는데 이 선언,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나는 선언에 대한 해석이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팟캐스트 쪽에서도 아니면 일반 관객들에서도 이런 분석, 이런 해석, 이 대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좀 길게 써놨던 것 같습니다. 5월 16일날 아이언맨 2편을 또 재감상했다고 써놨네요. 1편보다는 상대적으로 평이 안 좋더군요. 생각해보니 어벤져스 또는 쉴드와 본격적으로 접점 만들기, 토니의 명석한 두뇌와 그의 연애의 진도, 아버지와 화해할 조그만 틈 만들기 등을 위한 영화 같기도 합니다. 악당이 약하고 불량 좋고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이 좀 터무니없는 점 등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감상 때보다는 더 재밌게 봤습니다. 아마도 집중해서 본 지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1편과 연결되는 게 있는데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슈트가 오히려 무기 취급을 받는 것, 그 슈트를 본 딴 무기가 개발되는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슈트가 어떤 살상용 무기의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죠. 슈트 때문에 토니가 그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싸우게 되는 것, 그리고 슈트가 악당에게 사적 개별 동기로 작동된다는 점, 1편에서는 욕망, 2편에서는 복수와 질투, 즉 악을 응징하기 위한 힘이 오히려 악을 부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니 스타클은 애초부터 힘의 양면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2편에서 슈트를 넘기라는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지만 친구 혹은 우정 때문에 한계 넘기긴 하는데 11호에서는 정부 혹은 유엔의 요구, 소코비아 협정에 응하기도 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가 올고든 정의감으로 사태를 돌파하는 부류라면 토니 스타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양면성, 이중성 등을 고루 살펴보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소코비아 협정 같은 것들이 영웅이 오히려, 이 히어로가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니네가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래서 국가기구 혹은 지구적 기구의 요청이 따라야 된다. 그 틀 안에 들어와라. 뭐 이런 거죠. 토니 스타클은 그 힘의 양면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게 되는 거고 이는 그가 두려움에 더 취약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슈트에 더 집착하기도 하고 역으로 자신이 질 것을 알면서도 악당에게 덤비기도 합니다. 지게 되면 맞게 되는 상황이 두려운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인피니트의 워나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와 맞설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대사의 표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나오죠. 캡틴 아메리카하고 좀 대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캡틴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토니 스타클은 참 인간적인 영웅입니다. 싸가지가 좀 없지만 이것도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려는 위약이거든요. 위선이 있고 위약이 있는 거죠. 위약적인 캐릭터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살면서 접할 수는 있거든요. 데뷔 백건 님의 답글로 여러 주인공급의 히어로들 중에서 제가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아이언맨.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들지 않는 캐릭터가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아이언맨 영화 딱 나왔을 때 이건 영화계의 혁명이다. 센세이셔널하다 라고 생각했더래 했죠. 크크. 말씀하신 대로 2편이 좀 욕을 먹긴 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꽤나 있었지만 저는 2편도 좋았습니다. 3편부터 살짝 집중이 안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토니 스타크와 점점 멀어지게 되더군요. 1편 2편 때는 정말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강시렘 수단님 말씀대로 토니는 정말 인간적인 영웅입니다. 전 싸가지 없다고도 딱히 못 느꼈습니다. 그냥 좀 애기 같고 귀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오 정말 애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5월 18일날 아이언맨 3를 제가 감상했습니다. 1편 2편과는 살짝 결이 다르네요. 이게 어벤져스의 뉴욕 사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연출자 탓 같기도 하고요. 기존 시리즈의 재미보다는 이야기 자체의 재미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내면이나 상징 등을 생각해 볼 만하고요. 우선 토니가 슈트를 벗고 싸우는 장면이 제법 많습니다. 전 이게 싫더군요. 금성 냄새 나는 시리즈에 웬 007 찍고 있고 그리고 그가 구하고자 하는 상대가 인류가 아니라 애인에 한정된 것도 맞득지 않더군요. 그러나 시리즈가 계속 말하고 있는 군수업체와 정부 사이의 커넥션 비판을 여전하고요. 아예 정권의 핵심 인사가 군수업체 3편에서는 그저 연구업체로 나오지만 거기에 포섭되어 있다는 폭로도 나옵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 이 시리즈 좋은 점 중 하나는 악당이 사적 개별 동기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3편의 악당은 그게 좀 모호하고요. 아마도 정부의 군수 계약을 독점하려는 이유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핵심 인사까지 포섭한 거고요. 그 정권 인사도 사적 개별 동기, 장애인 딸 때문에 이들에게 협조하는 걸로 드러나죠. 토니 스타크는 어벤져스 뉴욕 사건 이후 심한 두려움의 십사입니다. 불안 증세를 계속 내보이죠. 잠도 못 자고 새로운 슈트 개발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슈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두려움을 외부의 슈트로 극복하려 한 것이죠. 슈트가 부분으로 나뉘어서 원격 조정되는 게 처음 선배였는데 이때 몇 조각만 입은 채 토니가 싸우기도 합니다. 이는 토니의 현 내면 상태를 상징하는 거겠죠. 뭔가 불안정하고 조각난 상태. 어쩔 땐 슈트 도움 없이 맨몸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웁니다. 앞서 이거 007 같다고 비판했지만 영화는 슈트가 아니라 토니 스타크가 주인공임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영호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굳은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시리즈 특유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심지어 극중에 슈트의 인공지능이 잠시 정지에 들어가서 슈트가 아닌 토니 스타크가 슈트 없이 싸우는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되죠. 결국 도구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두려움 때문에 그가 주저하는 사이에 그의 친구 해피와 애인 페퍼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는 내면의 붕괴가 자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위협이 된다는 뜻이겠죠. 가장 안락해야 하는 집도 공격당하고요. 결국 핵심은 어벤져스 뉴욕 사건에서 경험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것을 슈트가 아니라 사람으로 해결합니다. 이미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왕따 당하고 살고 있는 남자아이를 만나죠. 이 아이가 엔드게임의 훈남으로 변신해서 나오죠.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아이는 토니 스타크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죠. 슈트가 망가지고 그 인공지능도 정지된 상황에서 토니는 이 아이와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토니가 그 아이를 응원하는 건 자기 자신 또는 과거의 자신을 응원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아이는 토니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목숨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토니는 슈트도 망가진 추운 동네에서 다시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되살립니다. 영화가 비판하는 또 한 가지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 시리즈는 원래 미국의 군수업체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결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그 집단이 스타크 무기를 쓰는 것 2편에서 경쟁업체가 악당을 영입한 것 등등이죠. 3편에서는 아예 대놓고 군수업체가 허수아비 테러리스트를 세워놓고 그 뒤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걸 한 편의 연극처럼 상징화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만다리 형님 나오시고 아이언맨, 가장 차가운 금속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가장 따스한 마음을 사람을 향해 보여주는 시리즈입니다. 영화 말미의 토니는 1편의 끄트몰에 나왔던 내가 아이언맨입니다라는 대사를 다시 합니다. 내 슈트나 여타 다른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이 의지, 이 선언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 대사는 영웅의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는 그의 의지이며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 대사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여러 슈트들을 폭죽처럼 터뜨리죠. 중요한 건 외면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라는 거죠. 이 대사가 엔드게임 결말에서도 나오죠. 이건 우연이거나 팬서비스가 아닙니다. 아이언맨 시리즈는 토니라는 한 인간이 성장하던 이야기였던 거죠. 단순히 영웅담이 아니라. 엔드게임에서 그 장면, I am Iron Man이라고 하는 장면이 재촬영됐다고 하죠. 사실은 자신의 아이를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하는데 영 이상해서 장면을 재촬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마블의 처음과 끝을 아주 한 맥락으로 깨투려버리는 대사였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블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입니다. 뭐 그냥 히어로 연기하고 쫄쫄이 입고 뭐 CG 앞에서 막 갑자기 소리지르면서 빔 같은 거 쏘고 막 이러니까 좀 이상해 보긴 하는데 다들 한가닥 연기하는 분들이죠. 토니 스타크가 엔드게임에서 대사하는 장면에서 연기가 상당히 좋았죠. 두려움에 쌓여있지만 그래도 뭔가 굳은 결심이 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그런 감정을 전달하죠. 덧글로 캡틴이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아이언맨이 거쳐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 마음가짐 이런 거 처음부터 정의감에 출처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시리즈의 윈터솔저나 시빌어는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 요소를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면은 이미 단단하니까. 윈터솔저는 친구가 갑자기 악당이 되어 되살아왔고 시빌어는 그 친구 때문에 영웅들과 싸우게 되죠. 또한 캡틴이의 영화는 캡틴답게 마블 유니버스의 전체 전개를 위한 밑밥력으로 쓰입니다. 자세한 건 엔드게임 방송 편에서 점점점 제가 엔드게임을 녹음을 했었죠. 거기서도 제가 아이언맨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사를 중심으로 I am 아이언맨이라는 대사 자 아이언맨 시리즈 1, 2, 3 읽어보았고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요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비교 감상이고요. 5월 31일 날, 그러니까 5월 달에 제가 써놓았던 것들 여러분들 써주신 것들을 끌고 와서 이번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4월달 편 2부는 엔드게임 특진 편으로 거의 한번 삼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책을 먼저 읽어보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제감상 엔드게임 녹음을 위해서 쪼개어 봤었는데 녹음 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엔드게임에 비해서 약간 어수선하네요. 아마도 시빌어 이후여서 그런 것 같고요. 뭔가 단합해서 싸우는 맛이 적죠. 엔드게임에서도 팀별로 나누어 분량이 나누어지지만 수세가 아니라 공세였고 뭔가 감정적으로도 팀별로 짜임새가 있었고 리듬감이 좋았거든요. 인피니티 워에서는 그냥 우수수 무너지는 느낌인데 확실히 수비하던 입장에서 뒤늦게 반응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캐릭터 토르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토르는 완전하게 실패합니다. 좌절하죠. 인피니티 워 시작하면 아스가르드 민간 수성선이 타노스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미 토르가 타노스에게 지인 상태이고 그는 타노스와 싸우기 전에 망치와 눈 하나를 잃은 상태인데 이제 타노스에게 백성 절반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동생까지 죽음으로 갚게 해주겠어 라고 말하는데 이 대사는 인피니티 워 결말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좀 센 스폴러를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워 아직 못보신 분이 계시면 이거 점프하시면 되겠고요. 인피니티 워 결말에 토르는 새로운 무기 스톰 브레이크를 들고 정말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면서 타노스를 죽음 직전까지 밀어붙이죠. 스톰 6개를 낀 타노스의 빔 공격도 토르의 스톰 브레이크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이 막강함이 엔드게임에서 토르가 파워가 반감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파워 밸런스를 좀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타노스는 너 실수한거야. 내 머리를 잘랐어야지 라면서 손가락을 튕겨버리고 승리 직전에서 토르는 어벤져스 팀은 패배합니다. 토르의 완벽한 실패이죠. 타노스의 이 대사 그대로 엔드게임에서 토르가 타노스에게 행하죠. 이미 때는 늦었지만 토르는 무기를 뒤늦게 구해서 뒤늦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영화 전개를 위해서 당연한 설정이겠죠. 너무 강한 아군이 처음부터 설치면 재미없으니까요. 근데 앞서 적었듯이 이 부분은 어벤져스 팀이 어수선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싸우는 느낌. 그렇게 기세에 등등했던 인피니티와의 토르는 엔드게임에서 망치와 도끼를 양손에 쥐고 있음에도 홀로 타노스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자신의 다운된 파워를 자각할 정도로 침착해지고 겸손해진 거죠. 또 그때 복수의 때만을 매일 기다려왔던 거죠. 이 순간을 내가 놓칠 수 없다. 자신의 망치를 다른 사람이 들고 싸워도 오히려 기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토르도 성장한 거죠. 토르 캐릭터 참 재밌더군요. 제가 아직 단독영화는 1편밖에 보지 않았지만 인피니티와의 에서도 그의 독특한 유머가 툭툭 나올 때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신 만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당당하고 오만한 유머 토르 영화를 그 이후에 좀 봤었는데 이 글을 쓴 이후에 뭐 네 그렇게 크게 재미있지 않았던 캐릭터 빨로 봤던 그런 느낌이네요. 덕글로 인피니티와에서 결정적인 패배 요인은 스타로드의 분노 아닌가요? 최면에 걸린 타노스의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네 에노야 뉴스님이 답글로 토르 2편 다크월드는 좀 별로고요. 3편 라그나 노크는 좀 가볍긴 합니다. 강시대님 말씀대로 토르가 계속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편을 거듭할수록 보여지긴 합니다. 스타로드 말씀대로 바람에 민폐조 크크 역시 반쪽짜리 신이라 그런가봐요. 데이빗 백건 님도 답글로 불쌍한 스타로드 그래도 제가 마블 주연급 캐릭터들 중에서 두번째로 좋아하는 인물이랍니다. 첫번째는 토니 스타크 그리고 한참 전작인 인피니트 워를 집에서 재감상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역시나 잘 만든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재감상 하면서 새삼 놀랐던 점은 닥터 스트렌즈의 모든 대사와 모든 표정과 감정 변화들 이었습니다. 강시대님께서 엔드게임을 아직 안보셨으니 스포가 되어야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지만 엔드게임에서의 결과를 닥터 스트렌즈는 전작인 인피니트 워에서부터 모두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대입해 영화를 재감상 루소 형제 대단합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루소 형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히어로모를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타워즈 에는 스카이워 가문에 뭔가 감정 입이 된다고 할까 그런게 좀 있잖아요. 스카이워 사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근데 루소 형제가 만든 영화들 설계한 이 영화들도 그런게 좀 있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건드는 그게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액션 쾌감 권선징악 뭐 이런게 아니라 뭔가 그 인간의 질곡진 감정을 건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연출을 잘합니다. 액션도 잘 찍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할 때 어떤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라는 한국 SF 미스터리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연출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을 전달해야 할 때에 그것에 필요한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 전달 안되고 그냥 인물들만 왔다갔다 하는 그 액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액션에도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닥터 스트랜지 속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평행세계 멀티 유니버스 이런 걸 계속합니다. 닥터 스트랜지에서도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그런 내면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은유적으로 서사적으로 구현해서 보여준다면 이제는 그냥 아예 또 다른 평행세계에 있던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외형적으로 비교 대조시키면서 좀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과연 이런 평행세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재미난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영화를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비교음상 해봤고요. 자 이어서 드디어 엔드게임 비교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면서 이번 방송편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마무리되는 느낌인데요. 자 엔드게임 봤습니다. 4월 30날 수지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인피니티 워 은 한 30분 40분 졸았는데 엔드게임은 한 3분 정도만 졸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써도 슈퍼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보충해 보겠습니다. 엔드게임이 분량이 훨씬 긴데 한 3분 정도밖에 졸지 않았다. 그만큼 재미있게 몰입해서 보셨다는 말씀이겠죠. 에너아닉스 님이 월 3일 써주셨는데 끌고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비교 감상 안녕하세요. 어제 귀국하자마자 스포 안 당하려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고 왔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도 스포 방지를 위해서 영화 쪽 뉴스는 아예 쳐다도 안 봤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는 동안 약간 졸렵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썩 훌륭한 마블 10여년의 1차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여행 개념에 제가 좀 취약한 편이기도 하고 피곤한 가운데 보기도 해서 제대로 감상을 못한 느낌이라 재관람 예정인데 아이맥스 도저히 못 보겠네요. 정 보려면 중고나라에서 웃돈주고 표 사서 보던가 해야 하는데 그정도 정상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구요. 너무 비싸죠? 아이맥스 표값이 좋은 자리는 다 이미 매진되어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상영관에서 N차 관람하고 다시 감상평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나이리스 님이 월 14일 아이맥스로 보시고 재감상 엔드게임 써주셨습니다. 용산 아이맥스 좋은 자리는 예매 오픈하자마자 다 팔리고 중고나라에서 웃돈 얹어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 다른 극장 아이맥스관은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이맥스관은 다 비슷한 상황이더군요. 그러다 발견한 인천 시즈비 아이맥스관 티맵으로 돌려보니 우리집에서 40분 걸리더군요. 화요일인가 예매했는데 금요일 밤 10시 좋은 자리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잽싸게 예매 성공하고 금요일 밤에 경인고속도로를 달려서 20년만에 인천 시즈비를 방문했습니다. 와 40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려서 와우 제가 인천 소재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쯤 인천 시즈비가 개관해서 수업 땡땡이도 많이 치고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다 졸업하고는 갈 일이 전혀 없었고요. 간만에 방문하니까 그냥 처음 와본 극장 갔더군요. 그사에 극장 리모델링도 하고 주변도 많이 바뀌고 아이맥스로 보니까 확실히 확 트여보이고 좋더라구요. 엔드게임이 100% 아이맥스 촬영을 했다 하던데 일반 상영관은 진짜 비교가 안됩니다. 강신애님도 가능하면 아이맥스 관람하세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아이맥스 상영관 계약이 한국에서는 cgb와 전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극장 체인에서는 아이맥스 상영관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여튼 제 감상안이 훨씬 좋았습니다. 첫해 감상때는 여행 다녀온 날 피곤한 상태로 감상하느라 졸고 집중도 못했는데 재감상하면서 집중해서 보니 전작인 인피니티 워만큼 잘 만든 영화다군요. 3시간 금방 갔습니다. 이번 영화는 쿠키 영상이 없는데도 뭔가 끝난게 아쉬워서 마지막 엔딩 크레딧 까지 다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물론 쿠키 영상 대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특정 소리 아이언맨 1편에서 나왔던 그 소리죠. 그것도 듣고 나왔습니다. 제 감상하면서 또 닥터 스트레인지를 유심히 봤는데 인피니티 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심장하더군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능력의 소유자인듯 합니다. 재밌으면서도 좋은 영화였습니다. 강시장님 방송편 빨리 듣고 싶네요. 수지님이 답글로 아 인천CGB 오셨었군요. 제가 그 주변에서 매일 낮에 서식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막상 인천CGB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네요. 늦은 시간에 야근이 잡혀서 시간 남을 때만 가거든요. 크크 가까이 있어서 좀 무시하고 있던 영화관인데 아이맥스로 잘 보셨다니 왠지 제가 반갑네요. 두 분 다 인천에 연구가 있으셨군요. 이런 우연이 이런 우연이 제가 5월 15일날 앤디게임 보고서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방송편으로 제가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방송편도 청취해 주시고요. 3시간짜리인데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루소 형제 감독의 유머 감각도 여전하고 감정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그 대단한 연출력도 여전하다군요. 조디 포스터나 여러 헐류 중견 배우들이 마블 등의 히어로 영화가 양산형 영화 아니냐면서 살짝 비판한 그런 번역근을 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적어도 루소 형제의 프로젝트들 영화들은 마이너 느낌의 심오함을 넘어서 주류의 완성도에 도달한 뒤에 그 상위층으로 덧치고 간 느낌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히어로 죽음이 나오죠. DC 영화인데 물론 시리즈 분량의 차이도 이유겠지만 그 죽음의 느낌과 엔딩게임 속 히어로의 죽음의 느낌은 천양지차죠. 이 정서의 느낌 이 정서의 차이 정말 연출자에게 달린 겁니다. 재밌는 건 제 기억 속의 엔딩게임 속 히어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슬로우 화면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대신 슬로우 화면 같은 타노스의 죽음 장면이 덧붙여지죠. 히어로가 죽는 장면에서는 배경음악이 잠시 멈추고요. 이렇게 감정을 이끌어내는 뻔한 연출이 정말 좋더군요. 이 영화편 녹음에는 아마 이 히어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녹음해보죠. 제가 아이언맨 얘기를 많이 했죠. 엔디게임 방송편에서 제가 예전에 택시운전사 한국영화 택시운전사 에서도 비판한건데 슬로우 화면을 보여줄 때 그 쓰임새에 대해서 그때 당시 비판을 했었습니다. 슬로우 화면은 보통은 감독이 관객에게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찬히 잘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찍는거거든요. 괜히 쓸데없는거 슬로우 화면 걸고 이런거는 리듬감만 해치는 그런거고 엔디게임에서는 슬로우 화면이 없습니다. 근데도 마치 슬로우 화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후반에 보면 좀 주죠. 그만큼 감독이 슬로우 화면을 걸어서 관객의 집중을 유도하지 않아도 저를 포함한 관객이 일반 속도로 나오는 화면에 몰입했고 집중해서 봤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연출의 힘이 대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웅의 죽음이랄까 그런 것을 좀 멋있게 포장하는 그런 뻔한 연출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기 하는 데는 뻔하지 않은 그리고 감정선이 아주 세밀하게 설계된 그런 연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뻔하지 않으면서도 뻔한 연출이 있다. 뭔가 말장난 같은데 트위터 쪽으로도 4월 25일날 박흠왕님이 앤디게임이 생각보다는 그닥이었던 이유와 시즌제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와 어느정도 일치 않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팬시용에 가까운 어벤져스 시리즈에 이야기를 만들려니 불협화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듯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 보는 기분이랄까 오랜만에 만났고 처음에 좋은 기억들도 있어서 반갑기는 한데 감동까지 가기에는 이미 중간에 너무 작붕이 되었어 같은 그런데 어찌 보면 그동안 잘 놀았으면 되었지 다 무슨 의미인가 라는 차원에서 보면 만족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미드도 그렇고 애니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기대로 보려면 끝나지 않는 이야기와 그때그때 현 상황에 의한 작붕에 멘탈 무너지기 십상이고 순간의 재미에 만족하고 끝나는 게 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엔딩게임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써주신 글 중에 언급된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고 저도 좀 맞득지 않게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스티븐 킹이었나? 주제가 서사를 압도해서는 안된다. 주제보다는 스토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은 스토리 서사보다는 주제가 먼저 앞서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막 깨지고 얼토당토한 감정성이 막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빈님도 4월 24일날 2008년 아이언맨 1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헐크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을 제외한 모든 작품을 극장에서 관람한 나로서는 이번 어벤져스 엔드 게임 이란 작품은 그야말로 관람 전후로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큰 무게감을 가져다 준다. 이 방대한 대서사를 멋지게 해낸 그들이 너무나 고마워 영화를 따릅니다. 오 아주 극찰을 해주셨네요. 어떤 시대의 영화다 이런 평가신 것 같은데요. 이 마블 모든 영화를 감독 한 명이 다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총괄 프로젯서 총괄 기획자가 한 명이긴 했습니다만 연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소 형제가 아주 중요한 후반부의 영화들을 잘 또 마무리도 잘 지은 느낌이 긴 합니다. 저희 청취자분은 아니신데 트위터 쪽에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평을 써주신 것 같아서 제네케님의 4월 29일날 맨션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봤습니다. 좋은 10년 이었네요. 영화는 상실과 죄의식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삶 그리고 복수가 아닌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11 테러 이후 20년간 미국이 찾아 에는 그 가치 말이죠. 당연히 과거 지향성이 있을 수밖에요. 당연히 지난 10년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요. 마블의 세계는 일종의 가상 역사 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으려 하고 마블은 그 위안을 주려 하죠. 이건 예술의 어떠한 본질적 기능 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세계가 겪는 트라우마가 마블의 세계를 통해 공명 이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엔드게임을 보기 이전보다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인물의 결말에 분노하는 분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분노 근데 그게 아주 결말은 아닐 거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캐릭터가 주역으로 나오는 영화가 계획되어 있고 관계자 이기로는 이후 mcu에서 이전보다도 매우 핵심적인 캐릭터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블랙위도우 말씀인 것 같아요. 블랙위도우의 마지막 처리가 조금 허술하지 않았냐 너무 예우가 없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911 테러 혹은 세월호 이런 것들 이런 사회적인 사건을 엮어서 엔드게임을 평가하신 게 참 놀랍네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피니티 워에서 지구 인구의 50%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엔드게임 초반이었나요? 그때 보면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죽음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언맨의 마지막 대사 나는 아이언맨이다. 엔드게임 결말에서 나왔던 그 대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수가 아닌 정의에 대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 깃발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월호 이후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 대입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아주 훌륭한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연두 연두님이 4월 23일날 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벤져스가 뭔지 그 정신세계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녀석과 대화를 좀 해봐야 하는지 사춘기 까칠하네요. 나만 상처받았습니다. 아들은 완전 기대하고 있죠. 영화를 제게 동영상 보내주고 이걸 봐야 이해한다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히어로움을 이런 거 아주 질색팔색 하십니다. 저게 뭐냐고 쫄쫄을 입고 아무래도 이런 영화가 좀 전세대 전 연령을 통틀어서 공감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앞서 어느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약간 매니악한 그런 영역에 속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 안에서 어떤 대중적인 완성도 감정선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내긴 해치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드님이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굉장히 성냥한 아드님인데요. 함께 부모님하고 영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냥하게 동영상도 찾아서 보내주고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거 좀 제가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저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됩니다. 연두님 그 이후에 아드님하고 이 엔드게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상당히 짧게 끝났네요. 제가 분량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블쪽 영화도 몇 개 녹음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청취해 주시고요. 스파이더맨 파프라운 홈도 녹음을 했는데 노웨이 홈은 VOD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는 며칠 후에 설 연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족 친지의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대작이 1월달 말에 개봉을 하죠. 킹메이커라고 영화 자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실존 인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말에 한국 좀비 드라마가 또 공개가 되죠. 넷플릭스로 웹툰 원작이고 지금 우리 학교는 라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좀비 영화라는 점에서 좀 일본 틱한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런 걸 잘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기대를 한껏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고편 나왔을 때는 리듬감이 너무 쳐져가지고 아 이거 지옥하고 똑같구나 제가 지옥은 많이 비판하는 편인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종 예고편이 얼마 전에 떴거든요. 그걸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긴벅감도 좀 느껴지고 부디 본 작품도 본편도 예고편처럼 좀 그렇게 긴벅감이 있고 사회성도 시의성도 함께 갖추고 있는 작품이길 바라봅니다. 여튼 현재로서는 그렇게 두 작품 기대하고 있습니다. 킹메이커 영화와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드라마 관심 있는 분들은 잊지 말고 찾아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진정한 첫 해는 이제 설날이 지나야 되겠죠. 딱 국을 먹고 세뱃돈도 좀 받고 그리야 이제 새로운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길 바라고 코로나가 계속 지금 번지는데 잘 피해 다니시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올 한 해는 좀 이런저런 것을 좀 더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홍보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트위터와 블로그 모두 찾아와 주실 수 있고요. 전제 파티와 쥐약 아이튠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방송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화를 들고 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